자 민숙이 1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추건합니다 믿음 안에 살면서요 믿음 안에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분들의 특징을 감사하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는가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거를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술독에 빠져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제법 만나게 됩니다 아마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루에 담배 한갑 두갑 세갑 폐병에 걸려서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정말 내 성질, 내 성깔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이 성깔을 나는 또 그저히 내가 어떻게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 없는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었는가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예의 상인이었죠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넘기고 그러면서 그런 비즈니스 하면서 부르측적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 그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그래서 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것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잊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가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물론 지금도 내가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과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서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잖아요 술, 물독에 빠지지도 않아요 술, 담배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예배 생활도 해요 신앙생활 해요, 헌금생활도 해요 가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 돼가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지금의 모습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볼 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는 옛날에도 괜찮았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과거를 미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럭저럭 변화한 다음에 주님 만나서 변화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타나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과거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죄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죄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괜히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기분이 나빠진다 언짢다 그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죄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괴수,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여기가 무슨 공산당인가 왜 죄인이나 괴수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인가 과격한 요구를 쓰는 것인가 그건 좀 부족하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벌레만도 못한 내 인생 이렇게 꼭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내 영혼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은 뭐냐면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실제로 어떤 존재였는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정말 내가 옛 모습이 어땠는가 나의 옛 상태, 옛 내 주소 이것을 영적인 주소 이것을 내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것 자체가 정말 눈물이고 감사가 감격이 있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예요 예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자꾸만 잊어먹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의 만나는 참 감사한 일인데 오늘의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굽의 시절이 더 좋았다,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의 이유가 뭐냐면 과거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옛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것을 자꾸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도 급이 있죠 바로의, 노예도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일을 하는 그래도 노예이지만 하이 퀄리티의 노예의 신분이 있습니다 또는 바로왕의 가족이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또는 왕족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가정교사 노예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 풀린 노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학급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라음세스 궁전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벽돌을 만들어도 지푸라기도 주지 않아요 집도 스스로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하층의 아주 지긋지긋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죽여도 애국 사람이 노예 한 사람 죽여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원망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맛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애국이 좋았다 옛날 모습이 좋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그 모습을 자꾸만 미화하는 겁니다 왜 원망해요? 과거의 내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을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보여주는 것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여, 부츠, 파, 마늘 이런 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가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겠어요 애국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나요 고생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럼 뭐만 기억이 나요? 생선, 마늘, 오이, 부츠, 파 이런 것을 기억난다 여러분 노예 주제에 이런 것을 마음대로 먹었겠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1년에 한번 바르왕의 생일 때라든지 특식이 나오면 그때 한번 먹었겠죠 그런데 맨날 먹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화시키는 겁니다 과거의 모습이 괜찮았던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광야에 없는 음식이니까 자꾸만 생각이 낫겠죠 거기 5절 보시면 하나 더 아주 경악할 만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지? 갑없이 먹었대요 공짜로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짜로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어요 눈만 뜨면 일해야 되죠 눈만 뜨면 벽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채찍질을 맞으면서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이 한 덩어리, 마늘 한 덩어리 이렇게 던져주면 그것을 먹는 건데요 뭐라 그래? 갑없이 공짜로 먹었다는 겁니다 갑없이 공짜로 먹었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는데 공짜로 먹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감사의 제목들을 원망의 제목으로 바꾸고 싶다면요 이거 하면 됩니다 내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그것을 미화시키면요 감사는 잃어버리고 우리는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싶습니까? 과거의 모습을 미화시킵시오 그리고 지금에 있는 것을 다 불평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우리는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그리워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자꾸만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애굽은 기억하지도 말아야 되고 돌아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거기가 좋았는데 거기는 오이를 마음대로 먹었는데 마늘을 마음대로 먹었는데 부추를 마음대로 먹었는데 여러분 자꾸만 미워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요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데 아무리 내가 세상에 모든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신 나에게 주고 계시다면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인데 이것과 과거의 그 삶을 바꿔버려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내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또 두 번째요 또 원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를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내리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하니까 원망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아무것도 없도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좋고 산의 짐이라 할지라도 매일 하루에 세 끼 계속 그것만 먹으면 질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7절, 8절 보시면 이 만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먹나요? 만나를 약과 같은 건데요 7절, 8절 만나를 만드는 과정에 나와요 7절에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에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닿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한국 과자로 말하면 약과 있잖아요 약과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약과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어떻게 하냐면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가루로 만드는데 거기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삶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거나 삶거나 뭐만 만들고 있어요? 과자를 만드는 겁니다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가지고 한 가지만 만드는 겁니다 기름 섞은 과자 한 가지만 만드는 겁니다 맷돌에 갈아도 기름 섞은 과자 한 가지 만드는 겁니다 절구에 찌어도 기름 섞은 과자 한 가지만 만드는 거죠 삶아도 기름 섞인 과자 한 가지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것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지 아세요? 역시 노예 생활을 너무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 건데 뭐냐면 억압되는 삶을 노예된 삶을 살고 있어요 상상력이라든지 창조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바닥의 수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상상력이 제로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만나는 축복이잖아요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신 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기름 섞인 과자 하나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나만 주시는가? 다른 것을 주시면 되지 다른 것도 주셔야 되지 왜 하나님은 만나만 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은혜 속에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은혜인가요? 그러다가 그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니 또 은혜를 빼앗아 가버리셨네 하나님 외에 똑같은 은혜만 주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불평을 할 건가요? 여러분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으면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것은 뭐냐면 만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름 섞인 과자만이 아니라 한국으로 말하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감자전이 아니라 만나 전을 만들 수 있는 거 만나 부침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만나 탕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만나 전골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때는 얼마나 감사했어요 너무나도 기뻐했죠 그런데 365일 계속해서 그 만나만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을 해 주셨으면 그것만 계속해서 방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를 키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만나를 바라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도 주시고 창조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탈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신분은 해방이 됐어요 몸은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생각과 그 정신, 영혼은요 해방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 이 애굽에 묶여 있는 겁니다 애굽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얻었어요? 집을 기도해가지고 집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새 집을 주셨으면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을 때는 뭐 안방에도 들어가 보고 또 여기도 들어가 보고 또 저기도 들어가 보고 막 그러잖아요 로이드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집을 주셨어요 기도해가지고 집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3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매일 안방 들어가 보고 건너방 들어가 보고 여기 들어가 보고 자녀방 들어가 보고 계속 1년 동안 들어가 그러니까 돌아보세요 똑같나요? 여러분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인트도 벗겨질 거고요 뭔가 낡은 것도 생길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순종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상하잖아요 식상하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액자라도 하나 걸잖아요 이렇게 이사 갔으면 액자를 딱 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소파를 1년 동안 이렇게 놨는데 한 번은 또 소파를 다른 데로 옮겨 보세요 그러면 또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페인트 칠이 벗겨졌어요? 페인트 한 번 칠하면 또 새 집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이게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만나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계속해서 뒷짐만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만나 너무나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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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날부턴가 또 만나네 또 만나네 또 만나네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나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려야 돼요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면 계속 그것을 키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옛날 맨날 20년 전, 20년 전, 몇 년 전 설교만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이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변해야죠 10년의 저의 모습과 20년 전의 모습 예를 들어서 신학생 때의 모습과 처음 목회했을 때의 모습과 또 지금의 모습과 이건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변해야 되는 것이죠 창조력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상상력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세요 그게 그거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배운 거예요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잘 배웠어요 이것을 가지고서 처음 목회를 나가요 또 처음 내가 교육자로 섬겨요 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똑같이 그것만 해보세요 되나요? 그 은혜는 누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할 것인가 또 새로운 문화는 발전해요 새로운 문화의 옷을 입히면서 어떻게 하면서 성경 공부의 방법도 발견을 해보는 것이고요 세수론 세 부대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요 계속 애굽을 생각하고 처음 생각을 하면서 또 일어내요 또 일어내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덧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만나를 주셨으면 만나전도 해먹어야죠 만나 부침도 해먹고 만나탕 만나 전국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면 감동이잖아요 또 새롭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또는 새로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나중에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 것 같고 그 찬양이 그 찬양인 것 같고 그 교회가 그 교회인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도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은혜 받게 되면 교사로 섬기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양육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살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육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무슨 오늘로 보니까 홈리스 피플들에게 나가서 보금도 전해요 또는 구제 사육도 해요 그것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가보는 거예요 단기 선교도 가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계속 우리는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는 것인가 과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또 감사하지 못해 만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헤롤드 러셀이라고요 캐나다 출생인데요 어디에서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군인으로 세계 2차 대전 때 군인으로 참전을 했어요 특수부대에서 작전을 펼치다가 일본이 그때 아마 진주만 공격하고 그럴 때에 작전을 펼치다가 폭탄에 맞아서 양쪽 팔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양쪽 팔을 없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양쪽 팔을 사용을 하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양팔을 사용할 수 있다가 양팔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삶을 살고 나중에 우리 생에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를 찍어가지고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도 양쪽에 팔이 없으니까 쇠 괄고리를 달아가지고 그걸로 계속 타이핑도 치르고요 쇠 괄고리로 타이핑하는 법도 배워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타이핑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서전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질문을 했는데 그 숨은 이유가 밝혀진 겁니다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희망을 품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신앙의 힘 덕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야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감사가 뭐였냐면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배 이상으로 보상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10배,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주신다 더 채워주신다 감사할 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과거를 돌아보면 원망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미화가 되면 아 거기 돌아가도 좋겠다 그렇게 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현실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나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각각의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도에서 나와요 원망을 극복할 수 있는 건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 주일날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한 원리가 뭐냐면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금요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진히 탄식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 탄식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든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올바른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기도 우리를 진히 우리를 위해서 진히 간고하시니라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물론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리지만은 간절히 또 우리의 개인 기도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진히 탄식하신다 진히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수정하시기도 하고 올바른 기도로 바꾸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해 가세요 할렐루야죠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신다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원망은 다 떠나갈지요다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신앙생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모자란 인생이에요 감사하면서 살아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추구합니다